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스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전문성과 서명감, 인성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과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특히 유원대학교 재단 심우유치원에서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통해 교육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전국의 우수 유아교육기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공과목과 연계하여 소담제, 교구교제 전시회 등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그램과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유아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을 교과목 이수와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고시 대비반 운영 현직 국립유치원 교사와 임용고시 합격자 선배의 특강 등을 통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전국의 우수 유아교육기관으로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수 명문 사립유치원을 비롯하여 임용고시를 통한 국공립유치원, 삼성, LG 푸르니, 한솔, 하이닉스 정부청사 어린이집 등의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원 진학을 통한 연구원 및 교수, 유아교육 관련 업체나 기관 취업, 그리고 초등특수학과랑 복수 전공을 통해 초등특수교사 이륙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을 사회화하는 최초 교육의 담당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유아교사 유아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봉사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유아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지원하며 대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이론과 실기를 고루 배울 수 있으며 학교 현장실습, 보육실습 등 두 번의 현장실습으로 현장에서의 경험도 다양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과 교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실습실, 수업행동분석실, 기약실습실, 동작교육실 등의 교육환경 속에서 전공교과목과 연계하여 다양한 모의수업 및 수업시연의 기회를 통해 유능한 예비교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에는 3개의 학과 전공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제교구 동아리인 가람이, 율동 동아리인 가원에, 인연극 동아리 그린나래가 있습니다 가람이는 동아리 부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교제교구를 제작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으며 매년 교제교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원에는 동류의 왓츠와 율동을 창작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그린나래는 직접 인연을 제작하고 인연극을 진행하며 동아를 분석하고 동아구현을 해봄으로써 교사의 기술 함양을 증진시켜주는 동아리입니다 전공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풍선아트 자격증과 아동안전지도사 자격증, 동아구현 자격증, 유아체육자격증, 유아동작교육지도사 자격증 등 유아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많아 유아교사로서의 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장점은 열심히 배운 전공을 살려 재능기부식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음악회는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이 전공 교과인 리듬학기 시간에 배운 마림바와 피아노, 피슬과 같은 여러가지 효과 악기들로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이 교내에 올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음악회입니다 다음 소담제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축제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준비한 리듬학기, 인형극, 동극, 율동을 지역사회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돕고 준비과정 속에서 협력과 재능기부를 통해 인성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입학부터 전담 교수님의 1대1 지도로 학교생활 중에 어려움과 졸업 후 진로, 취업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 선배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 전공에 대한 어려움을 허물없이 물어볼 수 있으며 정말 편하고 친근한 선후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교수님과 선후배 관계 속에서 세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전문적인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로 오세요